여러분 대전 여기가 대전 짬뽕 맛집입니까? 짬뽕 맛집 동춘원이라고 야구양 옆에 짬뽕 맛집 짬뽕 맛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짬뽕을 엄청 좋아하는데 위원님은 짬뽕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기약 짬뽕이고요 내일은 해물 짬뽕을 먹을 겁니다 오늘 비 오니까 내일은 또 칼국수? 아 내일은 칼국수 알겠죠? 대전에서 60년 사신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맛집 투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이거를 다 벗겨내고 먹습니다 특이한 어떤 비결 비법 담백함 담백함? 얼큰 담백함 여기도 김용희 담독가님이 엄청 좋아하시죠 김용희 형이 미식가거든 아 미식가세요? 아니 비행기 타고 막말하게 해서 우동 먹으러 일본까지 가겠는 분인데 아 진짜요?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맛있다 그러면 다 와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후 김용희 감독관님은 여기를 우리한테도 추천했대요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짬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각도가 안 나와요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좀 서툽니다 지금 음식 나온 지 2분이 넘었는데 혼자 먹을 거 있어요 야 먹으면서 해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그냥 먹으면 맛있다 저는 짬뽕이나 라면에 밥만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단무지를 단무소주셨는데 시청 맛을 넣으려고 이광길의 꿀팁 이광길의 꿀팁 짬뽕에 잠무지넣어먹기 면을 워낙 좋아하죠 아 저도 그런데 살국수 뭐 엄청나게 좋아하죠 저도요 제 별명 명태예요 진짜 좋아하죠 태우민이십니까? 태우민? 그거 먹어야겠다 그거까지 먹어야겠다 태우민이 그래도 밀가루가 좀 맞다고 하더라고요 전 태우민이거든요 사상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? 그리고 어따가? 저 태양이야 밀가루? 거기에 밀가루 태양이니 1%인가 이럴받고 그냥 먹는 거야 맛있으면 정답입니다 근데 한이샤 형님 저는 태우민이라도 홍삼이 잘 안 맞다 했거든요 근데 홍삼을 선물받은 게 있어서 요새 좀 먹고 있는데 몸이 좋아 아침에 일어날 때 딱 좋잖아 아침에 그게 딱 확실하더라고요 솜산에 인삼시장 가서 인삼 튀김 도리뱅뱅 뭐 뭐야? 도리뱅뱅이냐? 도리뱅뱅 아 도리뱅뱅? 뭔지 알아? 튜겨미 응? 밀물고기 네 맑은 튜겨미 튀긴 거예? 튀긴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머무려가지고 보내팡이 이렇게 하얀팡 끓였잖아요 단무지랑 양파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도리디리 도리뱅뱅 도리뱅뱅 딸고리를 오케 하얀 짬뽕 있고 있어 나는 하얀 짬뽕 하고 recom 국물은 빨개야죠 응 저는 면이 있는 거에 밥만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릴 때부터. 감사합니다. 지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야? 치킨집 같은 거야.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. 5,000원. 짬뽕. 여전히 물가가 되게 싸요. 짬뽕 5,000원이야. 진짜 9,000원. 진짜 9,000원. 너 양이 많아. 여기도 맛있고. 뭐요? 면. 철국수도 맛있고. 만두도 맛있고. 왕만두. 두부. 두루치기. 두루치기. 두부두루치기도 맛있고. 대전기 빨간 게 맛있었어요. 빨간 게 맛있는데. 왜 그래요? 청양하고는 가까워지는 거 같아. 아니요? 청양. 여기가 청양이랑 가까워요? 청양고추 이거 청양. 여보 왕뽕 하고 싶었는데. 요새 살쪄가지고. 원래 삶은 잘 안 먹었잖아. 하얀짬뽕 맛있는데. 하얀짬뽕 완전 저기에요. 불짬뽕에서. 불만 빼놨고. 그 마시고. 하얀짬뽕도 맛있어. 장식을 먹어야지. 이건 막 적으면 되지. 여러분. 내일은. 안녕히 가세요. 대전에 칼국수로 얼큰 닉칼국수로 인사드리고 싶어요